자 오늘 영상은 라이트룸 강좌이고요 라이트룸 프리셋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성을 할 수가 있는지 생성된 프리셋은 어떻게 하면 가져오고 내보낼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로 만들어 놓은 프리셋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서 라이트룸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름은 라이트룸 CC, 라이트룸 모바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되겠습니다 그 라이트룸 모바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 데스크탑에서 쓰고 있는 이 프리셋을 옮겨 놓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드디어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어놓은 그 프리셋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하자마자 진짜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또 후기도 남겨주시고 많이들 또 연구의 일환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사진작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진작가 분들이 제 프리셋을 구매한 부분도 많았지만 일반적으로 초보자 분들이 또 프리셋을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프리셋을 넣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모바일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음에 대한 일환으로 이번 영상이 제작됨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라이트룸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선은 제가 어제 출시한 그 프리셋을 한번 먹여 볼 텐데요 이 프리셋의 특장점은 모든 카메라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고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예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 프리셋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치값을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보전값을 넣었다고 했을 때 사전 설정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만의 프리셋이라는 가명을 한번 치어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변환이라든지 효과 이런 탭들을 여러분들이 프리셋 입력 안에 수치값들을 넣는 그런 메뉴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변환은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진에 따라 구도를 바꿔야지 여러분들이 변환을 누르는 순간 모든 사진이 그 프리셋이 입력되어 있는 수치값에 따라 일그러지거나 변형이 되거나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제가 체크해놓은 이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왼쪽 중앙 부분에 우리들만의 프리셋이라는 이름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프리셋 그러면 우리 어떤 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프리셋을 왜 내보낼까요? 내보내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같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내가 만든 프리셋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같은 사진 색감을 통해서 또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그런 이유에 따라서 내보내기는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탐색기로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 프리셋이 들어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하고 싶은 폴더 안에 그냥 붙여넣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내보내기가 따로 있죠 그래서 내보내기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에 검색창을 열고 그냥 이름을 다시 만드시던지 아니면 우리들만의 프리셋으로 활용을 하시던지 해서 그냥 저장만 눌러주시면 XMP라는 라이트룸 프리셋 확장자명의 파일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참 쉽죠 자 이렇게 생성과 내보내기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가져오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를 배워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태용작가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들어가시고 영상에서 어제 제가 공개한 영상을 클릭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련해놓은 그 상점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프리셋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문을 하시겠죠 주문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다운받으실 텐데 다운받으시고 난 다음에 라이트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왼쪽 중앙에 다시 한번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사전 설정 가져오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운받은 파일이 들어가 있는 그 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가져오기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라이트룸 시스템에 퍼펙트 트래블 프리셋이라는 제가 만든 그 프리셋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성 가져오기 내보내기까지 한번 배워보았고요 자 그럼 이 프리셋 우리가 흔히 쓰는 모바일 기기들에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라이트룸 CC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라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당 프로그램으로 모든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중앙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간단하게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설치한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포토샵 그리고 라이트룸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이런 게 있고 방금까지 제가 강좌를 안내해 드렸던 프로그램은 바로 라이트룸 클래식 즉 데스크탑용 라이트룸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이 라이트룸 모바일용은 그냥 라이트룸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프로그램은 라이트룸 CC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바일용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다른 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며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좀 더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트룸 CC 같은 것도 대부분의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져왔지만 살짝은 좀 더 편의성에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라이트룸 CC까지 설치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라이트룸 CC를 이렇게 오픈하시게 되면 이런 식의 창이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 D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이 아이콘 편집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설정이라는 메뉴가 크게 있는데 이걸 또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점점점이라는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에서 사전 설정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매하신 태형 작가의 프리셋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짜잔 여기에서 바로 퍼펙트 트래블 프리셋의 프리셋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바일과 스마트폰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똑같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약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기다리신 다음에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하시면 제 프리셋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보정하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찍고 제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활용을 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는 세상이 원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는 태형 작가 채널이 되도록 할게요 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